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루니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좀 이어서 자 영상 한번 더 진행을 하는 거구요 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루니 주가가 지금 이번주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4일에 지금 엊그제죠 자 이틀 전에 자 마이너스 10%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%로 지금 마감을 좀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연달아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루니 주주분들 상당히 좀 많이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장 시작하고 자 일단은 하락으로 좀 출발을 좀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본다고 오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자 종가로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행히 이 8만원 자리 자 이 자리를 잘 지켜냈고 자 이틀 내내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일단 일전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 유상증자랑 이 무상증자 이 이슈가 굉장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자 증자로 인해서 이런 지금 물량 이 물량 소화가 지금 과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이렇게 지금 은봉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게 자 일단 뭐 분봉으로 좀 한번 보시면요 자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고 있었는데 자 이 결국 이 박스권을 좀 이탈을 하면서 자 우하향하는 그림이 계속 나와주면서 자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를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래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자 그래도 8만원 자리까지 지금 잘 올라와줬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됐던 거는 자 이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매도를 좀 부르는 차트가 돼버렸고 자 하락이 하락을 좀 부르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시 악재 뉴스가 뜬 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은봉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공포가 좀 느껴져서 지금의 상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때 두 번의 증자가 되었을 때 자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이 증자 했던 물량들 이거를 바로 팔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보통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더 오를 것 같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걸린 자 이런 하락을 좀 보고 있으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또 은봉에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좀 마음을 좀 졸이고 있을까 좀 고통을 받고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모든 이 주식 투자는 좀 어쩔 수가 없죠 당장 뭐 매수하는 즉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좀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누군가가 어쨌든 수익을 벌면 누군가는 분명히 손실을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락이 이틀 연속 크게 한 20% 정도가 빠져버리면 조금 착잡하긴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좀 이유는 알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사실 눈잇이라는 회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정도 하락 정도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시 올라갈 텐데 그리고 충분히 수익권에 있는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자 이렇게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손실권에 있으면 자 전혀 다르게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자 여러가지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이 주식인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지금 이런 상황 뭐 이런 상황 자 그때그때 맞춰서 자 대응을 좀 해주셔야 자 작은 수익을 좀 큰 수익으로 큰 손실이면 작은 손실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12월달 이 12월달에 좀 다가오면서 자 넘어왔는데 이 바로 12월달은 바로 이 대주주가 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는 달입니다 자 특히 일반적으로 정확히 뭐 12월뿐만 아니라 자 11월 뭐 10월 그때부터 저 이미 양도세 회피를 좀 위해서 물량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루닛은 아무래도 지금 유상증자랑 자 무상증자 이 증자 이슈 때문에 대주주들이 자 한꺼번에 매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었죠 거기다가 이번에 주식 양도세가 지금 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기본적으로 10억이 원래 대주주 기준인데 자 10억이 아니라 50억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루닛의 상황이었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양도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얼른 언제 팔든 팔아야겠는데 아 그냥 지금 팔아야겠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 뭐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이 증자와 함께 양도세 회피 물량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항상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주식을 보는 둘 다 관점이 자 각각 다르게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빠르게 빠르게 여기서 대응을 좀 했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자 몰빵이 됐거나 더 이상 지금 물을 탈 금액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도 8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주가에 대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응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눈이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자료 안에 조금 읽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실 때 정확히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 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 제가 구간별로 가격별로 지금 정확하게 나눠 놨습니다 자 내가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 자 내가 이 가격에 매수해서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됐는지 자 이 안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간단합니다 자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-4903-7423 구독이라고 자 구독이라고 지금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자 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받아보시고요 혹시나 뭐 다른 종목에 좀 물려 있거나 좀 궁금한 것도 좀 요청하시면 좀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방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각각 종목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모비스 CCS 자 요렇게 다 하나씩 원하셔가지고 제가 밤을 새워서 자 이런 자료들 만들어서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주식 매매 하실 때 이런 자료들 받으시면서 같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든 항상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게 있고 뭐 작은 게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자 눈이 또한 자 그렇게 해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를 좀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저한테 지금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자 이 루닛에 관한 이 모든 자료 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안에 어쨌든 향후 일정도 제가 넣어놨고요 MOU 계약 관련해서도 제가 내용들 다 넣어놨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자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고요 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 구독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게 자 초대 링크만 초대 링크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루닛의 하락의 원인은 뭐 어쨌든 이 성장성에 대해서 타격을 좀 입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장성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물량 이 물량의 문제다 지금 물량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매매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며 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시기에 기본적으로 자 개인분들은 일단 조금씩 잘 담으셨어요 잘 담으셨는데 일단 기관에서 지금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매도 주체가 이 기관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뭐 양도세 이런 회피 물량들 자 대주주 어차피 조건 자체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이 기관 쪽에서 10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하락의 주범은 이 기관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루닛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 하락 뭐 전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암치료 이 암치료 시장이 천조원의 시장입니다 천조원 이 천조원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 암 진단 시장 자체도 지금 연 평균씩 자 10%씩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당연히 루닛은 이렇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2024년이 좀 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좀 미미한 좀 미미하게 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 성장성에 좀 힘을 좀 입어서 자 2년 뒤에 2025년에는 천억 원이 좀 전망이 된다 자 내년만 해도 지금 544억의 매출이 정확하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태까지 좀 그려왔듯이 1년 동안 지금 성장성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월달부터 자 최고 9점 찌를 때까지 자 올 한해 솔직히 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쭉 지금 상승을 해왔듯이 내년에도 이렇게 또 그 다음 년에도 이렇게 좀 길게 보신다면 결국 쭉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번 주 뭐 마이너스 10% 그리고 또 마이너스 9% 이렇게 하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뭐 하락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수급 물량 자 이런 이유인 만큼 자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물량적으로 좀 소화가 끝나면 자 결국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고요 정상적인 이제 방향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태껏 뭐 이런 변동성 많이 겪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제대로 상승을 하고 여기에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한번 또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주 하락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전략에 따라서 뭐 성향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보시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뭐 큰 양봉 보여주면서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것만 알고 좀 차분하게 대응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 전략 자료까지 좀 같이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겨냈으면 좀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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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